부동산 거래할 때 집값을 일부러 더 높게 적는 걸 이른바 다운 계약의 반대인 업계약이라고 하죠. 창원의 한 주택조합이 계약한 분양 대행사가 이 같은 업계약을 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 950여 명으로 꾸려진 창원시 북면에 천세대 규모 한 아파트입니다. 이 조합에서 최초 분양가의 10% 할인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 77세대를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건 지난해 초. 아파트 분양가의 62%는 조합원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분양 대행사가 갖는 조건입니다. 그러던 중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을 접수받은 관할구청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등기부 등본상 거래 금액보다 매수인들이 실제 입금한 금액이 적었던 겁니다. 부동산 거래 때 집값을 더 높여 적는 이른바 업계약이 의심되는 상황. 이에 대해 분양 대행사 측은 업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 매수자와 입금한 금액 이외의 돈에 대해선 대행사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조합 측도 실거래가 금액이 조합계좌를 통해 입금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납 여부와 상관없이 미분양 아파트 77세대 가운데 58세대가 업계약을 했다고 보고 현행법에 따라 대행사와 조합, 매수인에게 모두 1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합과 대행사 측은 구청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의견을 제시해 위법성을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